한국 동남 성경연구원 윈터 세미나가 진주 3.1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진주 3.1 교회 문장환 목사를 비롯해 9명의 강사진이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문장환 목사는 설교와 대화에서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했다며, 이번 세미나는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학 박사들로 구성된 한국 동남 성경연구원은 한국교회 바른 신학과 설교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